도전 결론은 그겁니다 오 presentation 출발 이여 이러면 전체대상 면역이에요 전투는 이 친구만 할 수 있고요 그냥 그거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짰어요 효과대상을 가슬即 mình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성은 효과대상이에요 카레이드 하트는 지정대상입니다 카레이드 하트는 모르고 아니에요 티아라에서 대상 아닌게 뭐있지 하는게 아제우스로 물내리기 뿐이에요 이거 아제우스로 친 다음에 아제우스로 물내리기? 그렇죠? 스즈는 여기서 키면 망했지 아제우스가 나오면 켜야돼 아제우스가 나오면 켜야돼 어어 가디언 슬라임이야 하하하 가디언 슬라임이란다 호재를 먹을 수 있어요 뭐 먹었냐 일왕승부 너 지정이지 오마이갓 비상사퇴 큰일 낙가 좀댄다 고르고네 넌 또 왜 고르고야 상대필 남멸콜 단역하고 아 미치겠네 하필이면 함정을 먹어가지고 이 친구가 융합을 막을까요? 예 이 친구가 융합을 막을까? 안녕하세요 꺼져 못이겨 이거 이 친구가 무협하게라도 아 손패 아름답다 그죠? 손패 아름답다 그죠? 아니다 갓키 아니 가디언 슬라임으로 버티고 기랑을 깔면 어떻게든 될 수도? 호텍스 어 휴가가 어떻게든 오오 가디언 슬라임 가디언 슬라임으로 너 한 턴에 한 번이 찍었대 다 맞으면 죽겠지? 다 맞으면 죽으니까 지금 배틀을 한거겠지? 글네 아이씨 결론은 그겁니다 오 쉣 더 빠디 이건 이런 뭐야 이거 야 이 쓰레기들아 하하하하 쓰레기들아 아니 아하하하 쓰레기들아 으아아아앍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와아 손배 진짜 와운데 이거 아 뭐라 난 이 손배로 뭘할 수 있죠? 흐헤헣 나는 이 손배로 뭘할 수 있죠? 네 진짜 대충 짜긴 했지만 좀 심한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러네 와 난맨싸움이다 흐흐흐흐흐흐 그렇네 ㅇ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렇네?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티아라를 쓰는 난맨싸움이네 어떻게 따지면 야 그 가디언 슬라임만 나와봐 좀 이쯤되면 하나 나올 만하잖아 가디언 슬라임아